K-Chart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그 전에 인턴 사원 혜원씨,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, 우선 2023년 첫 뮤직뱅크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. 우리 채민 은행장님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덕분에 너무 즐겁게 진행했던 것 같았습니다. 네, 자, 그럼 1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뉴지엔스와 에이티즈,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홍기해주세요. 디지털 희몬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K-POP팸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에이티즈에 축하드립니다. 수단 부탁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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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해요, 아, 감사해요,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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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에이티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.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.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